자 출발할게요 규칙 똑같습니다 앞에 보시고 양팔 발라서 뒤에 꼭 잡으시면 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똑같아요 똑같아요 너 얘기하는거야 빨간색 너 잡을 데가 없어 옆으로 가면 되잖아 난다 슈가야 그럼 가면 되잖아 자리 졸라게 넓은데 좁게 앉아가지고 잡을 데가 없다고 그러고 붙지말고 넓게 앉으라고 잡을 데가 온 다음에 왜그래 자리 이렇게 넓은데 자리 넓잖아 슈가 나온거야 슈가 나왔어 군인 아니야 군인이잖아 직업군인 직업군인도 군인이야 부사관 부사관 아사 아사 요새는 군인도 똑똑해야돼 똑똑해야돼 피어보잖아 장기할거야 장기할거야 똑같아 앉으라니까 그렇게 앉아있으면 다 채워 몸에 나누시고 있잖아 건강한 대한민국 군인 다른 친구를 믿어 다른 친구를 믿어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출발 네네 그가 처음이니까 부드럽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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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마야? 치마야? 왜그래 미쳤어? 어? 미쳤어? 어? 어? 왜 치말리고 갔어? 왜 그래 주셔 현장? 오늘 뭐 어디 갔다 왔어요? 아니야? 미쳤어. 왜 그래? 아 부드러울게. 살짝 살짝. 아 너 정하시마. 저기요. 저기. 저 막. 저. 뭐. 뭐야. 저. 머리통. 무지개 색깔 머리통. 너 이거 코트 좀 어떻게 하면 안 되겠냐? 어? 야 코트. 코트 왜. 너 그 코트 끈을 너무 짧게 했나 봐. 밑에 너무 많이 튀어나왔어. 지금. 아 뭐 바지도 뭐 갈기갈기 찢어져가지고 그냥. 일행이 어디에요? 어 일행이 어디야? 일행 일행. 혼자 탔어? 너 누구랑 왔는데? 아 부모님하고. 학생이에요? 그 학생? 몇 살인데? 스물하나? 야 스물한 사람이 이제 엄마 아빠랑 놀이동산 다니기 때문에 지랄지 않았어?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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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친구랑 와야지. 남자친구랑.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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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무슨. 뭐. 학교에서 뭐 전공해? 미용 쪽에? 미용? 어? 한데? 공대? 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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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공대생이야. 어? 뭐. 야 살짝. 봐봐. 여기 봐봐. 옆에 봐봐. 여기 커플 아니야. 어? 어? 남자친구랑. 어? 남자친구랑. 어? 남자친구랑. 그 모르고 남자친구랑. 뭐. 일찍하냐? 남자친구랑. 얼마나 복이 있냐. 그렇지? 어? 여자친구가. 어머 세상. 어머. 여보. 봐봐. 여자친구 얼마나 적극적이야. 그렇지? 남들의 시선 땅이 신경쓰지 않아. 그렇지? 야. 좀 잡아줘요. 여.. 여한충 아니야? 여한충 아니야? 그러지. 어? 야, 얼굴을 어따 들이대. 변태 같은 것들. 저기 안 추워? 야. 왜? 꺼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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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떼이 벗기려. 야 야 옆으로 또 넘어왔어 자 여기도 얼마나 후기 잃었어 한국같은 주 아냐 한국같은 주 아냐 저기요 하얀 패딩 넌 니꺼 있잖아 니꺼 오른쪽에 얜 왜 걔한테 집적돼 내비둬 걔 야 걔 군바리한테 간대냐 그거 놔 이상한 애를 야 너 때문에 여학생 하나 가출했잖아 얜 왜 이러니 얜 왜 이러니 허어 저 이상한 여자야 저 여자야 아니 남자친구랑 놀겠다는데 왜 자꾸 옆에 집적대는거 야 야 거기 왜 들어가 아니 그걸 야 남자친구 야 군인 하사 너 뭐하냐 야 너 니 여자친구 챙겨줘야지 그렇지 그렇지 잘못 땡겨 잘못 땡겨 그렇지 이거 뭐야 이거 냄새나 이거 냄새나 촉발껏대기 이거 누구꺼야 가져가 빨리 신발 오우 여학생 너 발이 되게 크다 너 한 270대니 얼룩신다 얼룩신다 아니 저기 하얀색 털 패딩 입고 있는 아가씨 그 오른쪽이 남자친구 아니야 맞아? 그럼 넌 쟤랑 놀아야지 이상한 아가씨네 어? 어 왜 자꾸 여기 어 군인하고 둘이 재밌게 놀으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옆에서 해방을 나 어 어 어 자 이제 본기 갑니다 강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다 저 나올 시간이에요 어제 놀러와서 어 외박하고 어 체크아웃하고 대충 점심 먹고 돌아다닐 시간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요 시간때 이제 조금 부 여자친구가 좀 부시시한 것 같다 아 그럼 어제 집에 안들어간 거 예 자 이제 본 게임이 조금 더 강하게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아 아 다시 대학 중인다 아 이 둥치는 산만 해가지고 아 이거 뭐라 저거 저거 펄럭펄럭 되는거 저거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신경 쓰여주겠네 진짜 그렇지 아 뭐야 하하하하 아 아 아니 왜그래 아 아 희한하네 아니 아니 둥치는 산만 해가지고 엄마 뭐 오자 터져갔네 뭐다 터져서 그냥 왜 이래 왜 아니 왜 정신없어 잠깐 잠바 가져야지 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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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젊은 사람이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이거 잠바 가져가야지 잠바 이거 잠바 누구꺼야 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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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두 분이 인행이신가 두 분이 네 어디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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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우리 총각 몇 살이에요 우리 총각은 어 서른다섯 우리 정신 차려야지 이제 아 둘이 왔어요 결혼은 아직 아 둘 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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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하하하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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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다 야 옆에 친구가 쳐다보고 도와주지도 않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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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버리겠다 진짜 아이 나 내 동생이 이러고 다니면 진짜 가추네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빨리와 빨리와 하하하하 밑에 있어요 아 식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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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하 아 야 하하하하 아, 죽겠다. 자, 조금 쉴게요. 뒤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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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가? 왜 여자가 되려고 그래? 왜 여자가 되려고 그래? 왜 이래? 자, 어디 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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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큰일 나 해뻔했어. 큰일 나 해뻔했어. 안 봐도 될 걸 볼 뻔했어. 또렷. 자, 이번에는 어디 만나볼까? 한 번도 안 했었죠. 자, 이번엔 여기. 자, 우리 디스크. 한, 한 살. 자, 여부러 넘어갔어. 우리 여학생들은 또. 왜 이렇게 다 따로따로였나? 아, 우리 마스크 쓰고 있는 여학생은 어디까지 가? 그 옆에 회색티하고 같이야? 그러면, 너 혼자 탄 거야? 그러면 우리 회색티는? 아, 어? 아, 너도 혼자 탄 거야? 혼자 타서 뻘쪄하니까 거기 앉아서 일행인 척 하고 있는 거야? 둘이 같이 일행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 옆에 우리 아가씨네. 아, 그쪽이다. 아, 자매? 그러면, 친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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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커플. 아, 하얀패드. 이어가씨네. 야, 니 남자친구 오른쪽에 있다고. 야, 하사하고 얘네 둘이 불. 야, 니 남자친구 바람핀다. 야, 니 남자친구 바람핀다. 니 남자친구 바람핀다. 니 남자친구 바람핀. 어, 쭈. 어허, 그렇지. 어허, 그래. 자기 여자는 자기가 알아서. 자기야, 자기가 알아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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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어, 야, 어. 이 군발이 변태같은 놈, 이거. 야, 니네들은 행복. 야, 저 구석에 앉아있는 여성은 얼마나 뻘쭘하겠니? 또 시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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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를 왜 뛰어, 점프를. 점프를 왜 뛰어. 미쳐버렸다, 진짜. 엎드려. 김성사, 엎드려. 폭탄이야. 자, 이제 정리하러 갈게. 좋은 시간도 또 쉬길 바랍니다. 야, 그거 적당히 좀 껴안고 적당히 좀 뽀뽀해. 아, 진짜 그거 제일 잘 보이는데 올라가가지고 껴안고 더 뽀뽀하고 두 등 껴안고 난리가 났네가지고 그냥. 너네 얘기하는 거야, 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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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킹 난가네. 너네. 너네 얘기하는 거야. 적당히 주네. 적당히. 제일 잘 보이는데. 제일 잘 보이는데. 제일 잘 보이는데 그냥. 부럽지 않아. 부럽지 않아. 난 부럽지 않아. 난 부럽지 않아. 자, 마지막 갈게요. 마지막. 좋은 시간도 또 되시길 바랍니다. 아, 나 저 비니 초단장. 야, 그 옆에 여학생 괴롭히지 마. 자, 마지막. 여기까지. 수고했어. 머리 색깔 진짜 이쁘다. 머리 색깔 이쁘다. 자, 여기 우리 커플도 수고했어요. 아, 수고했어. 그래, 그래. 아유,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지. 힘들어 죽겠지. 아, 뭐야. 쌩 까는 거야? 아, 뭐로 척 하는 거야? 야, 뭐로 척해. 어, 어. 어, 어. 흥미진진해지고 있어. 그래, 그래. 우리 이런 걸 원해. 자, 여기까지. 자, 고생들 하셨어요. 자, 내리실 때. 자, 반대쪽. 저쪽으로. 자, 손이 부팔 신고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너 뭐하니? 너 무슨 머리? 너 뭐하니? 야, 근데 너 코트 그거. 저거 요구르트 배달할 때 입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아, 얘네 아직도 이러고 있네. 자, 반대쪽. 토지품 빠진 거 있는지. 한 번씩 꼭 확인해 보시고요. 반대쪽으로. 또, 3, 2, 3, 3, 4, 4.